심석희 선수의 기억은 아주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. 빨리 조지현무 코치가 반성을 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해서 심선수로 하여금 조기에 이 사건이 종결시켜서 빨리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본인의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 부분은 향후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조사받으면서 입장을 표명할 생각입니다.